안녕하세요. 저희는 일렉트로 팝 듀오 우자 앤 쉐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전자적인 사운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. 거의 모든 일생을 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기도 미인이고요. 인디스탕스라는 경기 콘지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음악이라고 느꼈고요.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가요인 줄 알아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일단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감사하고 이 홍보대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활동 보여드려서 경기도의 미상을 한껏 드높이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